예쁜 가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팁 가슴 크기나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가? 이 글에서 소개하는 팁을 참고해보자. 더 풍만하고 아름다우면서 예쁜 가슴을 갖는 것은 여성들의 꿈이다. 여기에는 노화, 모유 수유, 폐경, 체중 감소 등으로 망가진 몸매를 젊을 때처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리고 가슴 모양이나 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안 예쁜 경우가 많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더 예쁜 가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팁 가슴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운동, 자연요법 등을 병행하면서 가슴을 예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팁을 따르면 된다. 마사지하기 하루 30분 정도 가슴 마사지를 하면 가슴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한 달 정도 마사지하면 가슴은 더 단단하고 커진다. 마사지를 하면 혈액 순환이 더 잘되고 근육도 더 튼튼해진다. 로즈잇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튼 살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마사지할 때는 동그랗게 손을 움직여가며 마사지한다. 왼쪽 가슴은 오른쪽 방향으로 마사지하고 오른쪽 가슴은 왼쪽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운동으로 가슴 키우기 운동은 가슴 탄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2번 이상 30분씩 꾸준히 운동을 하면 좋다. 운동으로 가슴을 키우려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보자. 웨이트 운동 손바닥 운동 가슴 위에 손바닥을 대고 압력을 가해 누른다.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이 강화된다. 20초 정도 압력을 가한 후 10초 동안 이완한다. 공중에서 수영하기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 된다. 재밌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팔굽혀펴기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적당한 리듬으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20번씩 한다. 이렇게 하면 튼튼하고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 섭취 가슴을 예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다. 이런 식품은 에스트로겐 생선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출산 후에 회복을 하는 중이나 폐경기에 챙겨 먹으면 좋다. 다음과 같은 식품이 가슴을 예쁘게 만드는 데 좋다. 해바라기 유아니스 씨 무우 강황 백리향 호두 감초 파슬리 세이지 콩 예쁜 가슴을 만들기 위한 미용 치료 누구나 친한 사람 중 출산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출산 이전에 탄력 있고 예쁜 가슴이 출산 후 어떻게 변했는지 봤을 것이다. 가슴이 작아지고 처지기 시작한다. 출산 전에 입던 옷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된다.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하는 게 도움될 수 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만족한다고 한다. 이 수술을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이 수술을 받은 일에 punct도록 schöne 스토리에 남아 먹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다.